다음은 디스커브리 오브 디지어 이 팀의 노래는 큰 사랑을 받았고 뮤직비디오는 많은 화제를 낳았죠 댄스 역시 전세계적으로 유행을 했고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수상자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2018년 전세계 음악 팬들에게 새롭게 가치를 인정받은 주인공 만나보실까요? 네, 2018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올해의 발견은 모모랜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넷 아 Moderate 재 updates 재닐 프레엑 pres 둘 셋 재 이제 여기서 화이팅캐痛 안녕하세요 모모앤틱 입니다 저희 모모랜드가 마마에 온 건 올해가 처음이라서 사실 무대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설레고 떨렸는데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늘 응원해주시는 우리 메리들 그리고 회사 식구분들 가족분들 저희 멤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투명은 우리 오늘의 첫 마모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런 드림을 너무 행복합니다 저쪽 마리로 너무 행복해서 이 여자들에게 가장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쪽 마리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마모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첫 마모입니다 여기에는 한 마모입니다. 저희 오늘의 첫 마모입니다. several Kita 여기가 여기있는 judge의 첫 마모입니다 몽몰랜드 OK 계획대로 되고 있어! 워크로 되고 있어! 감사합니다! CC도 하자!